어제 민주당 의원들의 행패는 대통령 부부에게 망신을 주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국민 앞에 망신당한 것은 결국 우리 국회였습니다. 어제 민주당 법사위 국회의원들이 대통령 관자 앞에서 헌정사상 유례없는 막장 행패를 부렸습니다. 동행명령장을 들고 대통령 관자 앞에 막무가내로 찾아가서 경찰들에게 고함을 치고 현장 경찰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라고 요구하는 총국을 벌였습니다. 어제는 경찰의 날이었는데 경찰들 앞에서 국회의원들이 부끄러운 추태를 보인 것입니다. 정치쇼도 금도가 있는 법입니다. 어제 민주당 의원들의 행패는 대통령 부부에게 망신을 주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국민 앞에 망신당한 것은 결국 우리 국회였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경찰이 김건희 여사를 위해 일반 시민들이 자유롭게 다니는 거리를 막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의 전매특허인 억지부리기 생때 쓰기에 불과합니다. 어제 경찰은 대통령 경호법에 따라 현장 매뉴얼대로 대응했을 뿐입니다. 일반 시민들이 자유롭게 통행하지 못하게 만든 것은 민주당 의원들 본인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검사들은 술을 많이 마시냐 총장도 술을 좋아하냐와 같은 국감의 취지에 전혀 맞지 않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검사들에게 망신을 주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역시나 망신당한 것은 우리 국회입니다. 국민들께서는 정청래 위원장의 질의를 보면서 국회의원은 막말과 갑질을 좋아하냐고 물었을 것입니다. 민주당의 통열한 반성을 촉구합니다. 그렇습니다. skr 조만간 분해